오늘은 좀더 이루떡을 올려줍니다 사이에 바른 팥에 썰어주세요 스테이크 참치 음료수 오징어 고추 오징어 계란 마늘 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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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간장 고추 고추 고춧가루 재팽 고춧가루 콜라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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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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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재료를 못 넣어줍니다 반죽 받은 육수를 준비해줍니다 액lder 팽원 장갑 오징어도 5개씩 넣어줍니다 과일이 더 잘 가지고 있으니까요 helps 다 먹지 않으세요 말아줘요 마늘 매운 고춧가루 참기름 위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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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